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맛있어 마이비아 먹기 싫어 금강아 어이구 금강이 깼어요? 아이고 금강이 맘마 한번 먹어보자 근처에 냄새 맡을게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이제 먹어 아이고 맛있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만에 귀엽다 만에 귀엽다 아이고 재밌네 아 안 죽어 응 못했어 밥 먹는 거 신기해 내가 밥 먹는 거 신기해 내가 밥 먹는 거 신기해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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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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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장 남집사 남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